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업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이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서류를 꼼꼼히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검토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영상 교육을 보시고 올해도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교육에 앞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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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개선됩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한 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데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직계 비속과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관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 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 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 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당의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됩니다. 70세 이상의 경우 경로우대로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혼인 여성근로자인 경우 50만원의 분여자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만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의 한부모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분여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고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을 적용합니다. 추가공제 중 장애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애인은 첫 번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과, 두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세 번째, 항시 치료를 유하는 중증 환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항시 치료를 유하는 중증 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유하고 취약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 공제 시 제출할 서류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등의 경우, 해당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항시 치료를 유하는 중증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보험료에 본인 부담금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이월분이 있는데요. 우선 보험료 공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차익금 원리금 상원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익금 이자 상원액 공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임차차익금 원리금 상원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와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세대구성원 중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을 당의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이자율 1.2%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임차차익금인 경우 원리금 상원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을 합하여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자금 상원 등 증명서 등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익금 원리금 상원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위에 신청 서류 외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익금 원리금 상원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장기주택저당차익금 이자 상원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익금 원리금 상원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익금 이자 상원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2019년부터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원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은 첫째,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길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둘째,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대구성원이 보위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위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원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익금 이자 상원액 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로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익금 이자 상원액 검토표를 보시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공제요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히 공제요건을 보시고 공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차입하는 차익금부터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취득 당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경우로는 부부 공동 소유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을 주택소유권 이전 등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당의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원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익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 차익금을 상원하는 경우 당의 신규차익금은 장기주택저당차익금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택소유권 이전 등길로부터 3월이 지난 이후에 차입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익금의 상원기간 중 차익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원하여 당의 연도에는 동차익금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의 연도에 지급한 당의 차익금의 이자 상원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원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원기간 중 차익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원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원하는 경우 당의 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원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의 차익금의 상원기간 중에 동차익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 당의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의 잔액을 직접 상원하고 당의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이전한 차익금은 기존 차익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장기주택저당차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전한 사례를 살펴보시면 이자 상원액 연간 합계액이 900만 원이고 기존 차익금 1억 원에서 신규로 차입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일 경우 소득공제대상액은 900만 원에 기존 차익금을 신규 차익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한 값인 750만 원이 됩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익금 이자 상원액 공제대상 주택이 아니며 동일자의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작용하게 됩니다. 특별소득공제 중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해당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2월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가 아닌 특별소득공제로 적용받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2014년 귀속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어 400만 원 한도로 퇴직연금계좌와 합하여는 700만 원을 한도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추가자는 12%를 세액공제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자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금액의 40%를 연 96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및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중 15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공제 한도 초과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를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 공제 대상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사업관련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및 공재료, 교육비, 공과금, 자산의 구입비용, 기부금, 월세액 세액 공제 대상액,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입비용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는 2015년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이 140%를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2023년까지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인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이 140%를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합니다.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 경력단절 여성은 동종업종 중소기업체에 죄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 죄취업일부터 3년, 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 청년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150만 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단,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일정 총급여액 기준으로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을 한도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가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7세 이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2년도 중에 출생입양자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이 불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나비백을 합하여 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나비백은 연 400만 원을 한도로 계산한 공제대상금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를 공제합니다.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가 200만 원 확대되어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50세 이상자는 본인이 불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나비백을 합하여 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를 공제합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전환금액에 대한 추가세액공제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 하나여 적용합니다. 여기서 연금계좌나비백이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과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의 본인나비백과 연금저축계좌의 본인나비백을 말합니다.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우선 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을 한도로 계산한 공제대상금액의 12%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을 한도로 계산한 공제대상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의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나이요건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보험료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데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소득금액, 연령제한이 없는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정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유양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한약을 구입하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의사 등 차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노인장기유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중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암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로서 본인이 대학, 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연령 제한이 없는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한 명당 300만원, 대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한 명당 900만원 한도로 계산한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와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 같은 특수한 경우는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연령 제한이 없는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외 교육비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하며,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제외한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에 자격이 있는 자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 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은 유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 한도 내에서 10만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을 세액 공제하고, 1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15%를,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세액 공제합니다. 법정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을 뺀 후 30%를 적용한 금액,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및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뺀 후 30%를 적용한 금액,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및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뺀 후 10%를 적용한 금액이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됩니다. 한도 내에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을 합하여 1천만 원까지는 20%를, 1천만 원 초과분은 35%를 세액 공제합니다.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2월 된 분과 당의 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2월 된 기부금을 당의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합니다. 또한 기부금 중 당의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 중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의 기부금 유형별 공제 한도 및 세액 공제액을 계산한 간단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3만 원을 표준 세액 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타 세액 공제에는 납세조합 세액 공제, 주택차익금 이자상환액 세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납세조합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주택자금 차익금 이자 세액 공제는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취득한 주택자금 차익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외국납부 세액 공제는 외국납부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중 연 750만 원을 한도로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7%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요건으로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세대원인 근로자가 한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필요한 제출서류를 잘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위에 신청서류 외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니, 계속 공제만 되고 그럼 최종적인 세액은 언제 나오나요? 아하,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요. 결정세액에서 현재 근무지인 주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차익을 납부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익을 환급받게 됩니다. 챕터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이제까지 과세표진 및 세액계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 및 작성서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연말정산 업무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서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연말정산 업무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로제가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근무기간, 인적공제항목 변동여부, 분납신청여부, 원천징수 세액선택항목을 기재하고,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명세, 연금보험료공제 등 공제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익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금명세서에 의료기관, 사업자번호, 상호, 의료증빙코드, 건수, 금액,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 자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사업자번호나 상호, 건수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참고하여 유형, 코드, 기부내용, 기부처, 기부자, 기부명세와 구분코드별 기부금에 합계, 기부금 조정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챕터 3. 소득세액공제 이것만은 주의하자 근로소득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징수 의무자가 확인하여 근로자별로 소득세를 확정짓는 절차인데요. 일부 근로자의 경우 신고 내용의 실수나 세액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등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 공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에 일환으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제오류 발생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해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이요?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소득기준 초과부양가족이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연금저축, 기부금,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항목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연말정산 신고 시 과다공제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연말정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근로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및 보험료, 교유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기본공제를 받은 오류 유형이 있습니다. 소득유형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한 사례를 보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그렇군요. 저도 우리 가족부터 과다공제가 없는지 살펴봐야겠어요. 두 번째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한다든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한다든지 직장연두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유형도 있고요. 세 번째로 72만 원을 한도로 불입금액의 40%가 공제되는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연금저축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보험료 과다공제 유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하거나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국내 또는 국외 대학원의 교육비를 공제하는 경우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에 대해 교육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섯 번째로 형제자매가 같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함에도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거나 간병비를 공제하는 경우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 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부리백을 공제하는 유형,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익금 이자 상원액 공제하는 유형,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익금 원리금 상원액 공제하는 유형, 보유주택 판정 시 세대원 보유주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자금 공제 등을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한다든지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한다든지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곳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는 유형도 있고요. 아홉 번째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 및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공제하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공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도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연말정산 시 잘못된 공제를 적용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잘못된 공제 적용 시에는 불이익이 있다고요? 어, 그러면요. 잘못된 소득공제에 따른 사후 조치가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익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다공제로 인해 과소납부한 세익과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도 궁금한 게 많아질 것 같네요. 그럴 때마다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 없나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그럼 자주 묻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 다음에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자와 효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전 근무지에서 2022년 중 퇴사자의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면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님으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하나여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과세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님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연도 중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는 연령요건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가 뭐죠?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의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공제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가 모두 작용되는 것입니다.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유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유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유하고 취약,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유하는 중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필요로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 중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요?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2022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21년에 공제받는지 2022년에 공제받는지요? 당의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2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 공제를 받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배우자가 계약하였다면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 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 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제출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님으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사액공제 천암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천암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의한 실제 납부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 정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의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시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설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님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업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특별 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특별 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은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는 3일 봉사한 것에 해당되어 15만 원이 법정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손자, 손녀는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 손녀에 대하여는 자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 아동이 포함됩니다.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20세가 초과되어 연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20세 초과된 자녀라도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자녀 수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5세 1명, 8세 1명, 2022년 출생 자녀 1명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인 경우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은? 자녀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7세 이상인 경우 2인 이하는 1명당 15만 원이고 3인 이상인 경우 30만 원에 2인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 공제하며 출생 입양자가 셋째인 경우 70만 원을 세액 공제합니다. 따라서 자녀 세액 공제액은 7세 이상 자녀가 1명이므로 15만 원이 되고 2022년에 셋째 자녀를 출생하였기에 70만 원을 공제하여 총 85만 원을 세액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되는지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족 카드의 경우 대금 지급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 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 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아내가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남편이 자녀의 기본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 정산 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작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가능한지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 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 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나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의 경우 주택마련 저축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 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부리백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의 연도 부리백은 주택마련 저축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속이 뻥 뚫린 느낌입니다. 덕택에 이번 연말정산은 실속 있고 성실하게 신고를 잘해낼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뜹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희도 기쁘네요. 오류 없는 연말정산 성실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중도 해액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